로얄 마스터 인상국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얄 마스터 인상국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네요.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요새 날씨가 굉장히 가을로 완전히 들어선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쌀쌀해졌고 이제 더위는 물러간 것 같습니다. 아주 사업하기 좋은 계절이고 살기도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에터미라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부업을 해도 괜찮을 일인가 그리고 또 부업을 한다면 시스템 소득은 어떻게 발생이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100% 완벽하게 설명하기에는 시간증이 한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들으시고 아 이거 정말 괜찮다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겠다 하시면 그러면은 이제 원데이 세미나나 여러분 센터에서 하시는 사업설밍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하기 전에 잠깐 제 소개를 좀 잠깐 간략하게 좀 하겠습니다. 물론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아마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요새 이제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안 이런 강의를 잘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은행을 한 16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제가 81년도에 입행해서 96년도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물론 은행이란 직업도 괜찮은 직업이에요. 그런데 월급쟁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죠. 그래서 한번 정말 잘 살아보고 좀 부자가 되고 싶다 해서 과감하게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자영업을 했습니다. 자영업. 그런데 자영업이요. 뭐 요즘도 그렇지만은요. 사실 굉장히 만만하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자영업을 하다가 한 3년 하다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봉착을 했었어요. 막 99.9% 막 망해가고 있을 때 이런 네트워 마케팅 사업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알아보고 아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냐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정말 그런 얘기지만은 정말 이거는 내가 열심히 제대로 움직이기만 하면은 야 나도 이 사업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사업을 진행을 바로 했습니다. 바로 했는데 제 뜻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저는 열심히 했어요. 정말 모든 것을 맞춰서 열심히 했지만은 어떤 도구의 차이에 의해서 제가 원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고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것저것 다단계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한 1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에 에텀이라는 회사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에텀이라는 회사를 만나게 돼서 정말 좋은 제품 싸게 팔면은 소비자는 몰려온다. 회장님이 계속 강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품을 검증해보고 일단 제가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제품이 좋고 싼가를 제가 먼저 확인을 하고 나서 그래서 이 정도의 도구라면은 내가 사업을 해도 되겠다. 누군가한테 알려줘도 절대로 내 양심을 속이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제 그런 확신이 들었을 때 이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고 저는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 오신 분 중에 제가 보니까 뭐 억지로 이렇게 끌려오신 분은 없죠? 다 자발적으로 오신 거죠? 아 이쪽은 대답이 별로 없으시네. 자발적으로 오셨죠? 자발적으로 오셨다는 그 자체가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한 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정말 집에서 TV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개인적인 볼일을 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은 뭔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나의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어떤 정보가 있다니까 가서 한 번 알아는 보자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온 자체가 좀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요즘 어때요? 살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기가 좀 넉넉해요? 아니면은 조금 빠듯해요? 대부분 들이요. 다 빠듯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어려운 지금 경제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참 살기가 너무 어렵다 지금 받는 월급 가지고는 내가 앞으로 노후 대비는 커녕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탈출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데 아까 어떤 큐레이터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옛날하고 비해서 경제가 얼마나 어려졌느냐 이거죠. 그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은 하느냐 이거예요. 엊그저께 정부에서 발표한 이 화면을 보면은 지금 소비자 물가가 거의 5%에서 6%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대요. 정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저것은. 근데 솔직히 저는 저걸 잘 못 믿어요. 왜냐면은 여기 이제 여성 사업자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실제로 시장에 가세요. 슈퍼에 가서 마트에 가서 시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끼는 이 체감의 온도는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보다 거의 10배 이상 저는 더 높은 물가상승률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어저께 YTN 뉴스, YTN 뉴스에서 보다가 참 너무나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찍은 거예요. 사진을. 제가 찍어가지고 오늘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막 저게 이제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8월 대비. 몇 %예요? 소비자 물가가 5%, 6% 올랐다는데요. 지금 보면 호박이 83.2%, 배추가 78%, 오이가 69.2%. 제가 어저께 와이프하고요. 이렇게 파하고 대파하고 오이를 좀 하려고 마트를 좀 갔었어요. 제가 그전에도 뭐 많은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소비자 물가가 너무 올랐다. 그것도 돈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올라도 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돈 많으니까 사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서민들, 이 서민들이 느끼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가서 오이를 샀는데 오이 3개 가요. 3300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어떻게 오이 하나가 천 원이 넘어요. 옛날에 3개 4개 천 원이었는데 정말 웬만한 월급 장애들이 월급의 어떤 상승률이 못 쫓아가는 거예요. 너무 힘든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지금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보면은 전기료, 이제 올린다고 그러죠? 가스료, 난방비 해가지고요. 모든 것들이 다 올라요. 그런데 안 오르는 것은? 안 오르는 것은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개. 뭐가 안 오를까요? 그렇죠. 내 월급 또 하나는. 내가 산 주식. 두 개만 안 오르고요. 남은 다 올라요, 지금.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것이 한 번 올라간 물가는요. 다시 떨어지기는 또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벌어드는 소득은 한계가 있고 물가는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요. 뭔가 옛날에 어떤 살았던 삶을 지속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언가를 해서는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 대출 금리도 오르고 예금 금리도 오르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준 금리만 올랐잖아요. 2.5% 그렇죠? 1년 새에 2%가 올랐답니다. 사상 최고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금 금리가 올랐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예금 금리 올리면 좋겠다.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 많이 받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같은 서민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는 뭐가 안 오르면 좋으냐? 대출 금리가 안 오면 좋은 거예요. 예금 금리는요. 그럼 정말 잘 사는 사람들, 돈 받는 사람들이 예금 금리가 오르면 그 사람들은 혜택을 보지만요. 우리 같은 서민은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워킹포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워킹포어라는 말. 워킹포어라는 말이 뭐냐면요. 직장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을,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요.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일을 해요. 옛날에는 정말 괜찮은 고등학교를 나오든 대학을 나오든요. 취직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금금 절약해서 절약해서 저축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요. 시간이 가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집도 사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일은 어떻게 보면 꿈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워킹포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직장인 10명 중에 8명이 나는 워킹포어다. 나는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코 나는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워킹포어가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첫째는 월급이 작다는 얘기예요. 물론 아주 좋은 대학 나와서 아주 그냥 스펙이 빵빵한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 이야기에 해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평범한 사람들이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 그래서 뭐 이제 월급도 작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 물가는 막 천정무지로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아끼고 저축해도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다른 그런 세대에서 살고 있다.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꿈도 포기하고 희망도 못 갖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현실을 직시를요. 우리는 정확히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누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숨만 쉬고 22년으로 저축해야지 뭐 서울에 집 하나 마련을 한대요. 숨만 쉬고 삽니까? 요새는 옛날에는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어려우면은 집에서 그냥 김치하고 밥만 먹고 김치하고 된장찌개 끓여서 밥만 먹으면 되지. 그 된장찌개에 호박도 들어가야 되고 김치도 아무려면 배추도 사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막 오르니까 오르니까요. 지금은 사실 그 말들 잘 안 통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끼고 모아서 저축을 한다 하더라도요. 서울에 있는 예를 들어서 32평 정도의 아파트를 살려면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조선시대부터 일을 하는 분은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해서는요. 거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삼포세대라고 어떤 사람들이 막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를 포기한다. 살면서. 뭘 포기하느냐? 연애를 포기하는 거예요. 왜? 연애하면 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요즘 이제 뭐 여자분들도 이제 팍팍 쓰는데 요새는 막 도치페이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렵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남자들이 많이 썼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반씩 딱딱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애도 포기하고 연애 포기하니까 당연히 결혼도 포기하겠죠. 그렇죠? 당연히 결혼은 안 하는데 어떻게 출산하겠어요. 그렇죠? 출산까지 포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삼포시대라는 말이 참 옛날에 우습게 들렸어요. 아이고 뭐. 앞으로 시간이 가면 좀 좋아지겠지. 지금 당장 좀 힘들더라도 시간이 가면 좀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시간이 가니까 삼포에서 5포로 늘었습니다. 5포로. 그게 두 가지가 이제 취업하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사기라는요. 집을 산다는 것은 사실은 일부 아주 굉장히 작은 숫자들이 집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은요. 집 하나 마련하기가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뭘 받든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운이 좋아서 복권 한번 받든가. 로또. 그렇지 않으면요. 집 사기도 지금 어려운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도 혹시 느낄 수 있지만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저런 걸 느끼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는 7포까지 갔습니다. 7포. 인간관계도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사람 만나다 보면 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차도 마셔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남자끼리 만나면 어디 가서 삼겹살에다가 소주도 한 잔 해야 되는데요. 그 인간관계 자체를 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돈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희망을 포기하는 것. 희망. 꿈을 포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데서 설문조사를 한번 했어요.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는데요. 꿈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어떤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것이 꿈은 무슨 꿈이냐 지금 내가 이 살아가는 것 자체도 힘들어 죽겠는데 꿈을 꾼다는 자체가 사치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슬픈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아주 굉장히 슬픈 현실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슬픈 현실이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해소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제로입니다. 제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시대가 와요. 여러분들한테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 저희 회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앞으로 시간이 좀 많이 흘렀을 때 지옥 같은 삶이 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세미나에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더 빨라지면 빨라졌지 늦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 정말 안전지대는 없어요. 아까 어떤 큐리에이터 분이 말씀하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부업을 하길 원한다. 80 몇 프로 나왔죠. 자 그런데 에텀이 여기 오신 분들이 부업으로 알아보는 분도 있고 아니면 지금 전업으로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알아보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어떤 일을 할 때 부업이든 아르바이트든 사업이든 간에 했을 때요. 가능성이 조금 더 있는 걸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일을 똑같이 시간을 투자했을 때 지금 당장은 당장은 내가 큰 수입이 안 되지만은 이것이 시간이 계속 합쳐지고 합쳐져서 나중에는 내가 조그맣게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큰 수입이 나올 수 있는 정말 노후 대책도 준비할 수 있고 나중에 시간이 더 가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저는 어떤 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부업을 하더라도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터미에 대해서 제가 좀 에터미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일이고 에터미를 하면은 이 암울한 시대에 내가 뭔가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일도 될 수 있느냐라고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물론 제 주관적인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잘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터미는요. 여러분 소비가 여러분 다 소비하시죠? 어차피 살아가려면요. 필요한 것들을 사서 써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생활필수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칫솔, 치약, 화장품, 샴푸, 세제, 먹는 고등어, 라면, 김부터 해가지고 고추장부터 해가지고 쭉 이런 것들은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에터미 사업을 한다고 내가 이걸 써야 되고 에터미 사업 안 하면 나 이거 안 써 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차피 살아가면서 다 쓰는 겁니다. 썼는데 그동안에 지출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소비생활을 하는 것은요. 다 지출로 끝났어요.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한테 캐시백이 되거나 수입으로 연결된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터미는요. 소비가 지출이 아니고 소득으로 이어지는 현명한 소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서 소비하는 것은요. 그냥 지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에터미에서 무료로 회원에 에터미 쇼핑몰에 가입하시고 다른 슈퍼나 할인점보다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쓰는 그 소비 자체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수당으로 받아갈 수 있는, 수입이 될 수 있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알려준 누군가도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에터미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은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오신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뭐 강압적으로 해서 오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아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너무나 지금 만만치 않고 앞으로 내 노후 생활도 만만치 않고 모든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야 에터미라는 이 좋은 정보가 있는데 이걸 잘 들어보면은 너도 부업으로 해도 충분히 나중에 노후 생활도 준비를 할 수 있고 나중에 시간이 더 가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있으니까 가서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를 왔을 겁니다. 자 근데 소비만 하더라도 수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에터미 큐리에이티라는 본사가 개발한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을 가지고 아직은 정식으로 에터미에서 이것을 다 오픈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아마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정도 되면은 이제 이런 앱들을 여러분들이 다 공유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요. 이 에터미 큐리에이티라는 도구를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세요. 어 에터미는요. 소비만 하더라도 여러분 소비하는 그것이 여러분한테 수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리면서 부업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동안에는 에터미 하시는 분 이외에는 그분들이 쭉 소비를 했을 때 그냥 지출로 끝나버렸던 것이 에터미 큐리에이팅에 내가 사업을 한다고 쓰는 게 아니고 어차피 내가 써야 될 그런 제품들을 쭉 체크를 하면요. 여기에서 거의 비슷하게 내가 지출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캐시백이 됩니다. 라는 것이 이 화면에 딱 떠요. 사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부업을 하든 전업을 하시든 간에요. 에터미 일을 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그런 도구들을 지금 에터미에서 계속 개발해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을 모시고 온 그분한테 자세하게 물어보면 아마 그분이 정확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 중에서도 혹시 그런 분이 있어요. 어쨌든 니네 다단계 아니냐 다단계 다단계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안 좋은 인식이 이 머리에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매스컴에서 많은 언론에서 어떤 다단계에서 누가 뭐래 해서 손해를 봤습니다. 뭐 뭐 뭐 매동원이 뭐 매동원을 속이로 봤습니다. 몇 십억 몇 백억 몇 천억까지 그런 것들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요. 이게 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통을 보고 놀란다고 그냥 그런 고정관념이 생긴 분들이 있어요. 아 다단계 하면 무조건 나쁜 거야. 그럼 하면 안 돼. 결국은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고 결국은 너도 언젠가는 피해를 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물건들을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썼을 때 저도 소비자고요. 여러분도 소비자입니다. 저는 사업자 겸 소비자예요. 여러분들도 사업자 겸 소비자입니다. 누구든지 필요한 제품들 다 사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서 쓰는 것들이 옛날에는 공장에서 기존의 유통은 공장에서 물건이 나와서 소비자까지 오는 것이 유통입니다. 그렇죠? 유통인데 기존의 유통은 그 전에 광고를 거치고 많은 유통 단계를 거친다는 얘기예요. 거쳐서 결국은 소비자까지 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광고를 거치고 많은 유통 단계를 거쳤을 때 거기에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총판에서 누군가가 물건을 사서 도매상 넘기면요. 얼마큼 남기고 넘깁니다. 그렇죠? 계속 넘기는 그 많은 유통 비용들을 결국 누가 물었냐면요. 소비자가 물었어요. 우리 같은 소비자가.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광고를 하고 유통을 거쳐서 소비자까지 왔을 때 그런 거를 거쳤기 때문에 제품의 질이 좋아졌느냐? 아닙니다. 그냥 그게 온 거예요. 그렇죠? 단순하게 그런 단계들을 거치면서 결국은 그 비용이 누군가한테 전가가 됐냐면 우리가 같이 쓰는 소비자한테 전가가 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는 이 다단계라는 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그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공장에서 직거래를 받자는 얘기예요. 직거래. 대신에 그것을 중개할 수 있는 회사 그 회사 에텀이라는 회사 하나만 거치고 나서 좋은 제품을 싸게 소비자한테 공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다단계입니다. 다단계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물론 무슨 이제 돈을 가지고 한다거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제품을 갖고 하는 그런 업종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잘 판단하시면 돼요.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런 것들과 에텀이가 무엇이 다른가 이런 것들만 판단하셔도 낭패 보는 일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요. 그래도 저는 현명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에 오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다 현명한 분들이죠? 네. 네. 내라고 크게 답변하셔야지 자기가 자기한테 뿌듯한 거예요. 아! 나 현명한 사람이구나. 어? 그러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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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제 이 에텀이는요. 어... 이제 유통사업입니다. 유통사업 유통사업인데 인터넷 쇼핑몰 유통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사업을 내가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부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소비자로서 그냥 제품만 쓰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처음에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회사에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회원 가입. 회원 가입을 하는데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업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우리가 바이너리 방식 두 줄 방식으로 해서 멤버십을 모아서 그 멤버십에 의해서 일어나는 매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당을 벌어가는 일인데 자, 그러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원 가입해서 나 사업을 하겠습니다. 부업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어떤 조건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회원 가입하는 데는요. 가입비도 없어요. 진입비도 없습니다. 월간 유지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것만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회원에 가입해서 아이고 나는 아직은 나는 부업이든 사업이든 할 상황은 안 되고 나는 먼저 소비만 해봐야겠다. 그럼 소비만 하시면 돼요. 그냥 무료로 가입하시고 나서 어, 이거 보니까 괜찮네. 야, 나 남는 시간에 시간 좀 내가 여기다 투자해가지고 나 부업으로 좀 진행해 봐야겠다. 해서 뭔가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야, 이거 들어보니까 대단한 사업이네. 인생을 바꿀 수 있겠네. 야, 나 이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해서 조건이 있느냐?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진입을 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회사가 바로 에톰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에서 내가 부업이든 사업이든 하면서 수당을 벌어 가려고 하냐면요. 일단 내가 먼저 회원에 가입을 하죠. 저기 이제 화면에 내가 있죠. 내가 일단은 중심이 돼야 돼요. 자, 내가 가입을 하고 나서 자, 여러분들이 먼저 애터미 제품을 써보는 거예요. 애터미 제품을 쓰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요. 아, 그래 결국은 애터미 제품 팔아먹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왜 먼저 써봐야 되냐면요. 사람은 양심이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취급하는 제품은요. 안 써도 될 만한 제품은 여러분이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취급하는 제품은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냥 소비가 살아가는데 어차피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용을 했던 슈퍼나 할인점이나 이런 마트보다 애터미 제품을 써보니까 훨씬 좋은데 엄청나게 싸. 요것이 여러분들이 검증을 해야 된다니까요. 검증. 그 검증이 돼야지 결국은 우리는 자랑하는 사업이거든요. 자랑? 내가 써봤더니 야, 내가 옛날에 어떤 슈퍼에서 샀던 것보다 야, 내가 여기 샀었으니까 진짜 좋더라. 진짜 싸더라. 너 한 번 써봐라. 요렇게 했을 때 내 양심에 꺼리는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먼저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안 써도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부러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에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필요한 제품들을 빨리 써본 다음에 어, 써보니까 진짜 좋고 진짜 싸더라. 어, 자, 친구야 너도 회원 가입했는데 무료야 내가 써보니까 진짜 좋고 진짜 싸더라. 너도 한 번 가입해 써봐. 엄마, 내가 써보니까 정말 좋더라. 정말 싸더라. 엄마도 어차피 생활하니까 써봐. 하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친구한테 전에 얘기했더니 어떤 친구는 에이, 나는 안 쓸래. 그거 다단계 아니야? 이러면서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어, 중요한 것은요. 현명한 사람은 쓴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내가 얘기한 사람마다 처음보다 아니, 나 안 써. 안 써. 안 써. 네가 얘기한 건 나는 못 믿어. 안 써. 그러면요. 자기를 좀 반성을 해야 돼요. 자기를 좀 반성하고 평소에 정직하게 살았고 신뢰 안 깨지게 살았으면요. 내가 정말 좋다고 좋고 싸다고 하면요. 씁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계속 알리는 거예요. 친구한테 알리고 어? 또 아는 친구한테 알리고 동창한테 알리고 누군가한테 쭉 알리면서 회원가입을 오른쪽 왼쪽 두 줄로 쭉 시켜나갑니다. 물론 저 그림처럼 2가 4가 되고 8이 되고 10이 되고 30이 되고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저거는 여러분한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어쨌든 시간이 가면요. 내가 쭉 알리다 보면 내가 쭉 알리다 보면 시간이 가면서 나 혼자 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부업으로 하더라도요. 부업으로 하더라도 나 혼자 알린 사람만 제품을 쓰고 유통이 일어나서 내가 한 달에 100만원을 벌던 200만원을 버는 부업하는 그런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보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혼자 알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시간이 가면요. 여러분이 알린 어떤 사람이 또 알려요. 그렇죠? 소비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애터미의 유상이 이제 가문 갈수록 좋아집니다. 애터미 이제 앞으로요. 제2의 도약 시기가 남아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누군가는요.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사람이 이제 계속 나오고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가서 야 나 지금 애터미 하니까 제품은 니가 필요한 생활 필수품은 내 거를 써달라 하고 나서 계속 알리다 보면요. 나중에 회원 가입을 안 한 사람도요. 안 했던 사람도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한테 정보를 드릴 수가 있어요. 야 애터미 알아보니까 대단한 사업이라 사업이더라 했을 때 그 사람은요. 내가 옛날에 이야기를 하면요. 나한테 전화가 와요. 야 니가 혹시 옛날에 얘기한 게 그거 아니야? 애터미라고? 그거 아니야? 화장판 회사 그거 아니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는데 야 저 사람은 그거 안 할 것 같은데 야 이거 대단한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대단한 거 같다. 나 한번 알아볼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진지하게 얘기를 해서 정말 좋은 부엌거리가 있다. 아니면 정말 대단한 사업이 있다라고 사람이 따라서 약간 다르게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얘기해서 내 말을 믿고 알아보러 오는 사람도 여러분처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이 또 전달하는 거죠. 전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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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보면요. 시간이 가면은 나라부터 시작한 매출이 양쪽에서 뜨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국내에서만 국내에서만 끝난다면요.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국내는 워낙 지금 많이 퍼져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국내도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애터미암은 여러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누구도 알고 있고 누구도 알고 있고 우리 이모도 하고 있어요. 언니도 하고 있어요. 나 옛날에 써봤어요. 못 써봤냐 물어보면 치스톨 한번 써봤대요. 치스톨. 그러면서 애터미암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실제로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애터미가 글로벌 원 마케팅으로 나가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막 전달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외국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직접 아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여러분이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쭉 내려가다 보면요. 그래서 결국은 5대, 10대, 20대 내려가면 그분은 여러분하고 아는 사이일까요? 모르는 사이일까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그 모르는 사람이 또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은 어, 나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에도 있는데 브라질도 이번에 오픈했다고 하니까 어, 나 브라질도 있는데 하면서 그분들로 인해서요. 여러분의 멤버십이 짜지는 겁니다. 결국은요. 이 무한 단계 전세계 원 마케팅이 정말 비전인 게 뭐냐면요. 결국은 이 사업을 통해서 나중에 부자가 될 수 있고 제대로 된 어떤 노후 대책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결국은 내가 아는 사람을 갖고 하면요. 그건 한계에 부딪힌다는 얘기. 시간이 가면요. 결국은 내가 모르는 멤버십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회사는 전세계 어디뿐이다? 애터미밖에 없어요. 애터미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요. 일곱 번이라는 다단계를 했어요. 제가 여덟 번째 하는 겁니다. 7.8개, 7.8개. 제가 다른 데 다 알아봤어요. 이렇게 전세계 원 마케팅이 진짜 적용되는 그런 회사는요. 애터미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면은 이제 지금도 이제 우리 애터미모레 제품이 많이 있죠. 한 50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렇죠? 제가 시작할 때 14가지 갖고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한 500여 가지 있죠. 그런데 이제 애터미 아자모레는 한 10만 가지 이상의 지금 제품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옛날부터 10년 전, 20년 전부터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의 리더들이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주유소도 기름을 넣는 것 자체가 매출이 될 것입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파마해도 카트를 해도 매출이 될 것입니다. 뭐 여행을 가도 매출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애터미를 통해서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요람에서 무덤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모든 제품들이 이제 이 애터미 쇼핑몰에 아자몰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생활하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행위 자체가요. 전부 다 매출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나 혼자로 끝나면 벌벌로 없지만은 내 하위에 많은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이 엄청난 비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좌츄, 우츄 내가 아는 사람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써보니까 너무 좋고 너무 싸더라. 와봐라 와봐라 안 오면은 언제까지 해야 돼? 올 때까지 계속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애터미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 회장님 강의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 야,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부업을 하지만은 지금 내가 부업을 하지만은 나는 시간이 좀 가면은 내가 그 동안에 그 전에 벌었던 그 수입이 부업을 통해서 능가한다면은 난 그때 정말 전업으로 시작해서 정말 나는 여기서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났다. 친구야. 가서 진짜 알아보자.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 정말 돈 벌었으면 좋겠다. 너도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요. 그냥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럼 냅두고 또 다른 사람 찾고 한 달에 한 번 가든가 그냥 저는 한 사람은요. 6년 동안 다녔어요. 6년. 매달 한 번씩 계속 세미를 올 때마다 얘기하고 얘기하고 결국 6년 만에 나왔어요. 지금 본부장인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이런 강의를 듣고 애터미를 제대로 알아보고 정말 내가 부업으로 해도 이건 내가 시간이 가면 정말 성공할 확률이 있는 회사다. 그러면요. 여러분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럼 무조건 되는 사업이에요. 왜 무조건 되는 사업인지 알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 회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좌우 두 줄로 해서요. 시간이 좀 필요한 겁니다. 저것은 시간이 좀 필요한데 이제 멤버십 있게 만들어지다 보면요. 매출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죠? 내가 나도 사잖아요. 그죠? 내가 전달한 누군가도 물건을 샀을 때 양쪽에 하루에 한 그룹에서 전체에서 하루에 30만 점 이쪽에서 30만 점이 일어났을 때 30대 30만 점은 약 플러스 마이너스 6만 원 정도에 여러분한테 수당을 주겠다. 그 다음에 70대 70, 150대 150 쭉 있지만은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원데이 세미나나 센터 강의에서 좀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에서 일어나는 전체 매출을 우리가 이제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까지 마감을 다시 한 번 해요. 중복 누적 마감을 또 해서 자격이 되는 사람한테는 직급 수당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양쪽에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까지 보름 동안에 250만 대 250만 점 맞은 내가 세일즈 마스터라고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50만 원 정도의 직급 수당을 이제 7일하고 20일하고 이제 두 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러한 그 매출이 뜨는 분은 세일즈 마스터라고 하고 저분의 수입은 한 달에 약 200에서 한 40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이제 받아가는 거예요. 왜 갭차가 크냐면요. 이제 이게 이제 볼륨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70대 70 맞는 그런 세일즈 마스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세일즈 마스터고 요즘은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요새 팬데믹이 오래가다 보니까 그래서 어 회사에서는 또 하나의 프로모션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수입이 조금이라도 더 될 수 있도록 세미 세일즈 프로모션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똑같이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까지 150만 데 150만만 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20만 원 정도의 프로모션을 따로 이제 드리는데 요것은 한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어쨌든 회사에서는 어 많은 사업자나 부업자들이 조금 더 쉽게 돈을 벌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터미는 작년에 2천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2009년도 했다고 했죠? 1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월 매출액이 20억이었습니다. 지금 월 매출액이 약 2천억이에요. 십몇 년 됐지만은 백배 정도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백배!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라면은 지금 하시는 분들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앞으로 이 에터미는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요. 아직 시작도 안 한 회사예요. 이제 글로벌로 나가려고 정말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게 딱 터져가지고 지금 2년 몇 개월 동안을 사실은 꼼짝 못하고 국내에서만 자기네 나라에서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에터미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매년 성장을 한 회사예요. 대부분 회사들이 다 이렇게 매출이 하락되거나 잘 가봤자 정체 정도 갑니다. 아주 잘 가는 회사. 대부분 다 하락해요. 그런데 에터미는요.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시작했을 때보다 100배 정도 성장을 했는데 저는 제 생각이지만 회장님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이 가면 2조가 아니고 20조가 될 수 있고 40조가 될 수 있고 100조가 될 수 있고 1000조가 될 수 있고 그거는요. 얼마까지의 매출을 올릴지는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에터미 지금 한번 늦었어. 지금 부업으로 해봤자 별 볼이 없어. 사업으로 해봤자 별 볼이 없어.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에터미는요. 전 세계의 유통의 허버가 되겠다고 했어요. 전 세계 유통의 허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런 회사가 저는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주역이 누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 주역이 여러분들이 부업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성장하는 주역이 됐을 때 여러분들도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는 누군가한테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멋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도구를 만나느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선택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정확한 선택도 능력이라고 했어요. 정말 이렇게 좋은 정보가 있는데 아, 나 옛날에 뭘 해봤어 그거랑 비슷한 거야 별거 아니야 똑같은 거야 하고 넘겨버린다면 앞으로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아, 내가 그때 정말 제대로 알아볼 걸 나는 후회는 최소한 그런 후회는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똑같이 이 자리에 계셨지만은 어떤 분은 현명하게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정말 노후에 부담없이 성공자로 살아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은 한 기로 듣고 한 기로 흘려버려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 두 갈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멋진 성공자가 되기를 정말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한테 바라는 겁니다. 시작할 때는요 조그만 씨앗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사실 저랬어요. 근데 지금은 엄청난 습을 이루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정말 해가 지지 않는 유통의 제국을 만든다고 했어요. 해가 지지 않는 애터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동참을 하셔가지고 누군가한테 희망을 주는 분 누군가한테 꿈을 나눠주는 그러한 멋진 분들이 오늘을 기회로 그런 기회를 잘 꼭 좀 잡기를 바라면서 짧게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업으로 애터미를 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주변에 애터미를 하고 있음을 알리고 꾸준히 제품을 소개하였더니 어느 정도 소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애터미 사업으로 소득을 얻는 것을 주의해서 알게 되면서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자꾸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평소에 지인 간에 돈 관계는 하지 말자는 생각이었지만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사정이 딱하다 보니 며칠 내 준다는 말에 결국 빌려주게 되네요. 그 지인에게 애터미를 전달하는 상황이다 보니 자칫 금전 거래로 인해 불편한 관계가 이어질까 봐 걱정되네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사연 잘 들었습니다. 참 난감하시죠? 애터미를 지금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받은 애터미는 전달 안 받고 자꾸만 이렇게 뭔가 부담스러운 걸 나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초보사업자는 조금이라도 빌려줘가지고 어떻게 한번 애터미에 관심을 갖게 할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저런 관계는 한번 이렇게 서운하게 해야 돼요. 저런 관계는 되도록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조건부는요. 이 사업에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이제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저는 이제 이 사업을 한 지가 13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만났고 제 파트너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왔죠.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 그럼 내가 애터미 한번 알아볼 테니까 야 그럼 뭐 좀 하나 들어줘라. 이렇게 조건부라는 사람들. 내가 그래 애터미 한번 사업 설명 들을 테니까 야 뭐 좀 하나 만들어줘. 제가 이제 뭐라고 했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상상하세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몰랐을 때는요. 저도 그렇게 좀 해줬어요. 왜?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좀 더 관심 가져가지고 이거를 알아보지 않을까? 아 그럼 나도 잘 되겠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쭉 경험한 바위에 의하면요. 대부분 그런 분들은 목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 목적. 그 목적을 갖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매몰차게 딱 하기는 그렇지만은 어쨌든 얘기를 현명하게 잘 하셔가지고 아 저는 애터미 쪽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 쪽은 지금 안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 번 서운하게 하는 게 나아요. 한 번 서운하게 딱 하면요. 다시는 그분이 나한테 이제 그런 부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면 한 번 이렇게 엮이기 시작하면 계속 엮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본인도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명하게 그분이 기분 안 나쁘게 잘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애터미만 이렇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은 그분도 뭐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답변이 잘 되셨나요?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두 번째는 이제 제품은 좋다고 하는데 재구매를 안 할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깝깝하죠. 그렇죠? 그렇다고 제품 들고 싸들고 다닐 수도 없고 막 강압적으로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야, 내가 이거 써보니까 너무 좋고 너무 싸. 너 한 번 써봐 해서 내가 인사치레로 한 번 사줄 수 있어요. 그렇죠? 인사치레. 자, 인사치레 샀는데 이것이 떨어지면은 대부분 사람들은요 옛날 구매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옛날 구매 습관, 소비 습관이 있잖아요. 우리가 당장 치약 떨어지고 칫솔 떨어지고 뭐 떨어지면 당장 어디 가요? 당장 옆에 슈퍼에 쭈루룩 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30년, 40년, 50년을 살아왔던 분들한테 우리가 에톰이라는 생소한 제품을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제품을 전달해 주세요. 와,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냥 화장품 한 번 발랐더니 그냥 광이 나고 광채 가라 막 그래. 근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웬만큼 써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효과가 확 다가오지 않으면요. 결국 여러분들이 후속 관리를, 소비자 관리를 해야 돼요. 재구매가 안 일어난다는 것은 그분이 제품을 썼는데 썼는데 제대로 못 쓸 수도 있고 그렇죠? 효과를 못 봤을 수도 있고 안 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품 이렇게 전달할 때요. 그래서 아까 우리 허진욱욱 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옛날에는 뭐 바리바리 싸돌고 이렇게 전달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최소한 스킨, 에센스, 선크림 이건 갖고 다녔어요. 갖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야, 이거 에센스 발라봐라. 야, 다른데. 스킨 발라봐라. 스킨. 스킨 발라보면 다른데 에센스보다 좋지 않냐? 기가 막힌 제품이야. 막 그러면 이제 한 번은 사줘요. 근데 그 고객을 제대로 관리하고 그걸 하지 않으면요. 대부분 재구매가 그렇게 팍팍 생각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 재구매 일어나는 것은요. 내가 제대로 그 사람들을 관리를 했을 때 우리가 수당을 받아가는 것은요. 그 소비자 관리하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수당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파트너도 반드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대로 이 제품을 쓰면 정말 내가 이익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까지는요. 한 2, 3개월 정도는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관리를 제대로 했을 때 그때 이제 재구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비자 큐레이팅 있잖아요. 그쵸? 큐레이팅 그 앱을 이용해서 정말 네가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바꿨으면 이렇게 정말 금전적으로도 이익을 보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면요. 사람이 어쨌든 자기가 뭔가 소비생활을 하면서 이익을 본다라는 확실한 생각이 있으면요. 그리고 진짜 좋고 싸면요. 당연히 재구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재구매가 일어나기까지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노력은 같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관리 노트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좀 작성하셔가지고 누가 언제 뭘 주문했는데 쓰고 나서 반응이 어떻더라 이런 것들은 부업을 하시더라도 조금은 관리를 하면은 저 문제는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좀 됐나요? 네. 세 번째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부업자는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나요? 여기 이제 대부분 부업자들이 많으시죠. 직장 다니고 있는데 야 내가 이거 전업으로 하는 거 이거 때려치우고 여기다가 시간 투자하고 내가 부업에다가 더 시간 투자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하루에 몇 시간을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투잡, 쓰리잡 많이 하고 계시죠? 그죠? 일반 사람들이 투잡, 쓰리잡 많이 합니다. 지금 대부분이 퇴근하고 나서 커피숍 가서 투잡을 하든가 표유장 가서 알바를 하든가 식당 가서 서빙 하든가 한 3시간, 4시간을 이렇게 시간 투자를 해서 하루에 3만원, 4만원의 돈을 벌어 갑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어떤 편의점에 가서 알바를 하든 커피숍에 가서 알바를 하든 내가 가서 일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7시부터 10시까지 한다 근데 내가 조금 바쁘다고 8시에 나가고 좀 뭐 일이 있다고 안 나가고 하면요 바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업자는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하는 부업자가요 전업자보다 더 잘해요 왜 그러냐면 부업자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기존에 하는 일을 그 일 외에 퇴근하고 나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주 시간을 타이트하게 쓰는 사람들이 사실 일을 더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부업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것을 부업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부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하나의 직업을 갖는다 직업이 두 개다, 직업이 두 개 직업이 두 개면요 이것을 직업이라고 생각하면요 남는 시간에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일 다 하고 볼 일 다 보고 조금 짜투리 시간 남으면 애터미에서 한번 부업 해볼까? 이것은요 아르바이트보다도 못한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부업을 하지만 또 하나의 직업 아니면 전업의 마인드로 나는 시간이 가면서 이 애터미라는 이 부업을 하다가 전업보다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하면 난 이쪽으로 옮길 것이다 그것을 내가 빨리 하기 위해서 나는 그러면 어떤 마인드로 하느냐 또 하나의 직업을 갖는다는 생각으로 해서 하루에 내가 세 시간을 하든 네 시간을 하든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남는 시간을 투자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하더라도요 여러분 남는 시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한 부업은요 한계가 있어요 왜? 일부터 말일까지 일을 하면 수당받아가죠 그죠? 그러면 그것이 누적이 되느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달에 또 일부터 말일까지 하면요 그 전달이 누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전달은 그 전달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일부터 말일까지 하면 또 그거 받고 끝나는 거고 끝나 계속 일할 때마다 일과 돈과 완전히 맞바꾸는 거죠 내 노동과 돈하고 100% 맞바꾸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의 일들입니다 바깥의 일들은요 그런데 애터면은요 부업을 하더라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일부터 말일까지 열심히 해서 막 사람들한테 알렸더니 보름에 한 6만 원 벌어갔어 6만 원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에 또 일부터 말일까지 열심히 했어 그런데 그 다음 달에 그 멤버십이 6만 원을 내가 벌게 해줬어 그러면 재구매가 일어나고 신상품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이것은 이해하시나요? 무슨 말인지? 이거는 부업을 하더라도요 제2의 직업을 갖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루에 3시간은 무조건 여기에다가 투자해서 언제까지 나는 한 달에 50만 원을 벌 거고 언제까지 100만 원을 벌 거라는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하는 그것이 저는 진정한 애터미의 부업자라고 봅니다 답변 좀 됐나요? 말주변이 없는 초보사업자도 사업할 수 있나요? 제가 가끔 가다가 말을 더듬어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막 강의하다 보면요 강의를 하다 보면요 뭐랄까? 이거 진짜 되는 거야 제가 스스로 비전을 보는 거죠 듣는 분들은 비전 볼 수 있지만 강의하는 저도 비전을 봐요 강의하면서 야 맞아 이건 돼 무조건 앞으로 글로벌으로 나가면 내가 지금 나가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데 그 나라도 이제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거의 다 풀려가지고 하늘기만 열리면 나는 어떻게 될 거야 강의를 하면서 그 생각이 이제 들어오죠 그럼 어때요? 열정이 더 올라가요 열정이 막 올라가면요 나중에 이제 막 말을 더듬다가 나중에는 막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말이 막 안 나와 막 더듬어요 나중에 지금 제가 열정을 좀 덜 받았어요 한 두 시간씩 해야 되는데 저도 처음에 말 못했어요 말하기도 싫어요 솔직히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거 같잖아요 그쵸? 아이고 이거 내가 이거 얘기하면은 아이고 쟤가 나를 어떻게 볼까? 응? 사실 말 주문이 없는 게 아니고요 말을 잘 안 하는 겁니다 말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대부분 초기 사업자들이 말을 잘 못하는 게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면은 내가 장사꾼 같기도 하고 내가 물건을 팔러 다니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없어지면요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 내가 여러분들이요 이 애터미 부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간에 여러분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에요 이건 파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뭔 소리야? 이게 파는 거지 아 누군가 사야 될 거 아니야? 사는 건 맞아요 누군가는 사요 여러분이 얘기하면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파는 건 아니라고요 헷갈리죠? 뭔 말인지 야 사는데 그럼 안 팔면 어디서 사냐? 여러분 물건 파는 게 아니고요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 그런 정보를 주는 거지 여러분이 물건을 팔러 다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없으면요 이렇게도 해보세요 원래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이런 회사들은 그 사람도 영업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초보자 영업 갈 때는 잘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럴 때는 거기 팀장이나 매니저가 동행을 해줍니다 동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못 하는 것은 아직 전문가가 안 돼서 그래요 전문가가 안 된 거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지 나중에 이제 잘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어색하면 어색하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럼 그런 분은요 안내하신 스폰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분이 한두 번 가서 동행을 해주세요 동행해서 말을 띄는 방법을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옆에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난 배워도 말이 안 나와 배워도 말이 안 나온다는 사람이 있어 저는 우리 회장님이 항상 말씀하셨듯이 그냥 아무렇게나 가서 사는 거야 아무렇게나 정말 그래도 말이 안 나온다 아무렇게나 무슨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세상 살면서 잘 사냐? 별일 없지? 그러면서 잠깐 애터미 아냐?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쵸? 잘 살고 있지? 애들 잘 크고 있지? 야 너 애터미 알아? 그거까지만 한번 해봐요 너 애터미 제품 써봤어? 칫솔 써봤어? 치약 써봤어? 요거까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조금조금 늘려가면 돼요 자 왜 말을 못하느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해 그런데 연습이 전문가를 만든다고 했어요 연습이 그러니까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꼭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제품을 써야 돼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혹시 말을 못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넌 꼭 사업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담을 떨쳐버리세요 진짜 내가 네가 정말 좋고 싼 제품을 쓰면 좋겠다라는 좋은 마음을 가지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회장님이 항상 말씀하신 거지만 어디 가서 김치찌개 먹었더니 너무 맛있어 너무 싸 너무 깨끗해 얘기하잖아요 야 너 어디 가서 밥 먹을 때 너 거기 가서 먹어라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싸더라 먹으러 할 때는 그런 얘기 잘하거든요 어떤 영화를 봤때는 너무 재밌어 야 너 그거 영화 한번 봐봐 기가 막히더라고 그냥 광고비도 안 주는데 광고 엄청 하고 다녔잖아요 저는요 제 파트너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애터미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는가 그것은 혹시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어디 가서 밥 맛있고 싸고 하니까 거기서 먹어라 그 다음에 광고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영화 보라고 했는데 봤어요 광고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렇죠? 그런데 애터미 제품을 그 사람이 써주면은 내가 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혹시나 있지 않는가 내가 이걸 써줘야 되는데 안 써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저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걸 한번 내려놓고 상대방이 네가 정말 좋은 제품 싸게 쓰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너도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바뀐다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말 주변이 없는 초보자라도 말이 술술술술술술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 원래 그런 거 많이 하다 보면요 다 돼요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아침에 이빨은 닦냐? 그거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칫솔 써? 야 애터미 이 990원짜리 칫솔이 기가 막히들이야 야 너 치약 이빨 닦으면 치약 쓰잖아 소금 쓰냐? 물어봐봐요 치약 쓰면은 애터미 프로폴리 치약이 기가 막힌데 어? 그 새끼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팔뚝만 하다 근데 바로 고쳤잖아요 애기 팔뚝이라고 그 애기 팔뚝만 한 그 치약이 기능성이 2,900원이다 써보니까 너무 좋아야 한번 써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분들이 여러분이 하는 그 이야기가 진심이 담긴 이야기이면요 받아들입니다 어 그래? 그렇게 좋은 게 있었어? 써볼게 써보니까 너무 좋지? 야 이거 갖고 사업도 할 수 있대 라고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애터미 부업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 주어진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앞으로의 삶이 만만치 않아요 그 삶을 나 혼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혼자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분명히 누가 있냐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가족들의 어떤 미래라든가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내가 지금의 하는 일을 가지고 지금의 하는 일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100%의 확신이 있다 그럼 그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뭔가 나는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도구가 이 세상에 별로 없는데 애터미라는 것이 그거를 할 수 있는 도구라고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여러분 오늘 이 한 번 들은 것 같고 결정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가지고요 가서 들어보세요 제대로 알아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하셔가지고요 지금은 이 자리에서 앉아 계시죠? 제가 얘기하면 박수 쳐주고 누군가 얘기하면 박수 쳐주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앞으로 시간이 갔을 때요 정말 이 애터미라는 멋진 도구를 통해서 정말 전 세계에서 정말 꿈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분들한테 여러분이 직접 꿈을 배달하고 희망을 배달하는 그러한 멋진 사람이 그런 분들이 되기 위해서라도 오늘 소중한 기회를 꼭 붙잡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숙소 따라서 경제는 한 번에 코멘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